안녕하세요, 이본데스! 저희의 스페셜 스테이지 곡, 게시키의 하이징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팀미팅을 위해서 게시키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로도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멤버들과 함께 일본어로도 작업을 하니까 되게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몽글몽글한 느낌도 많이 났던 것 같고 박창시절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곡을 부르면서 되게 희망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엠보 분들도 열정과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태양이 저희 녹음할 때 드래그 받으셨단 말이에요 저희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봐주신 것 같아서 아주 간바레데스 공연장에 오신 엠보 여러분들은 모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공연장에 오신 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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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you watch live tai